여러 역사에 걸쳐서 독수리의 뛰어난 시력은 아주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독수리는 실제로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기네스의 나란 동물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검독수리는 2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토끼의 미세한 움직임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독 독수리는 태양광선을 직접 바라보면서도 날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강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독수리의 눈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광수용 세포의 수가 사람보다도 약 5배가 있답니다 이러한 맹금류의 눈은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수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점을 몇 센티미터 앞에 있는 물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물체로 신속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와 비슷한 올빼미 밤에 사람보다 100배나 더 잘 볼 수 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 새들에게 그러한 속성을 부여하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욕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욕기 39장 26절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검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펴나니 그 눈이 멀리 보미며 새 중의 새, 왕 중의 왕, 독수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눈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그 모습을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여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주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이 독수리의 표현 대단합니다 독수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로 된 이유를 제가 왠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독수리는 새 중에 새입니다 왕 중에 새 왕 중에 왕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땅 위에서 기는 동물들 가운데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무서운 맹수가 있는데 그 맹수도 독수리는 잡을 길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내려와서 여우까지도 잡아채서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 공중에서 그 멀리 있는 토끼를 바라보고 직접 내려가서 사냥할 수 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잡아서 하늘로 세차게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Do not worry 우리는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염려를 놓고 살 수 있겠는가 아주 오래전에 유명했던 미국의 노래 가운데 하나 이런 것 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런 것이 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문제거리 없는 인생은 없지요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걱정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바랍니다 Ain't got no place to lay your head 비록 내 머리 둘 곳이 없고 Somebody came and took your bed 내 집마저 누가 빼앗아갔다고 하더라도 Don't worry, be happy 그냥 행복하게 사시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월세 독촉을 받아도 법정 소송 사건에 발목을 잡혔어도 Don't worry, be happy Look at me, I'm happy Don't worry, be happy 날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날 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나라가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Don't worry, be happy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Can anyone of you by worrying at a single hour 여기 보게 되면 영어에는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영어에 번역해 보니까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 A Single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걱정함으로써 맞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삶을 통해서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의 쓸데없는 걱정에 관한 연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4%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불과 4%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염려 근심한다고 조금 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릅니다 염려하고 근심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다닙니다 얼굴에 그냥 내천자가 그려져 있는 사람이 종종 보입니다 잠원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심령을 상하게 한다 즉 내 속이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얼굴의 모습 얼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거울이 즉 얼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 얼굴빛은 광채가 부족하고 눈이 축 늘어지고 생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아 너 무슨 걱정이 있나보다 얼굴빛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얼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smile, be happy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 사는데 왜 찡구리고 살고 왜 속에 많은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가느냐고요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게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약 20만 명의 미국 군인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사람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다가 심장병, 마음의 병, 속병, 위장병 이런 것들로 죽었습니다 즉 전쟁에 나가서 죽은 전사자들보다도 걱정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배나 된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가세요? 이 가운데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불과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쟁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근심, 불안, 걱정 때문에 그냥 죽는, 일찍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그냥 그 수치가 금격히 올라갑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 염려, 근심은 결국에 암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질병이 외부의 육체적 자극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무기력, 좌절, 공포, 불안, 패배감, 절망 이러한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세상에서 유명해진 그런 노래들이지만요 사실 성경에 근거한 말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한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온 국민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었던 그런 국민 동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직장 생활이나 소위 밥그릇 싸움이나 또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절 가운데 나왔던 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오늘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본 일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알면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냥 축 처져 있습니다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도 힘내세요 왜 하필이면 아빠 말할까 엄마 힘내세요 네 여러분 엄마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들도 있지만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든 여러분들의 친구여 가족입니다 성도님들 힘내세요 집사님들 힘내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힘내세요 목사님들 힘내세요 힘들죠 여러 가지로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힘 잃지 마세요 힘내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전도사님들 네 힘내세요 아 또 있네요 사모님 힘내세요 네 누구보다 더 힘들게 힘들게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사모님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누구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오인들입니다 그리스오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문 4장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의사들이 오늘날 말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 가운데 60%는 우리 정신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주 확실한 대답을 줍니다 빌리버스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소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아시죠?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내 일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조 아주 멋진 찬송들이 우리 찬송가에 참 많아요 요즘에 이러한 소위 흘러간 옛 찬송들을 교회에서 부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네요 한번 그냥 불러볼까요? 무반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조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사정 아뢰자나 평화 어찌 못하네 평화 어찌 못하네 우리들이 어찌하여 우리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아뢰일 줄을 모를까 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디 다시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조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흘러간 멋진 은혜스러운 찬송 여러분 영적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하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두 번 하면 잔소리 Not to mention Not to speak of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한 군데다 보겠습니다 욕기 욕기 욕기서 3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이거는 제가 원고에도 없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욕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리야 욕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보세요? 믿음이 아주 최소로 약해진 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욕의 믿음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욕이 악창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가장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경지에 다다랐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좌절은 그냥 땅바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기 38장 34절 25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세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그리고 계속 나갑니다 내가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네가 누구냐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이제 하나님이 엽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엽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또 엽에게 일로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엽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엽이 거기에서 휘게 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보세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미냐 그것이 낭떠르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범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빼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한없이 한없이 땅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 할 말은 잃은 그런 요배의 모습 아마 최악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요배의 모습을 여기서 올해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에 동방에서 가장 크게 존경받는 의인으로서 소문이 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칭찬을 했던 그러한 요배의 요비입니다 그런데 요비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엽기 42장 1절에 이렇게 요비 대답합니다 깨달은 후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툭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드디어 요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당했던 그 많은 답답한 심정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였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엽기 4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엽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엽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엽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엽의 말년에 엽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사천과 낙타육청루가 소천결이와 암락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 후에 엽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선자 사대를 보았고 엽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결국 축복받은 엽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 불평 의심 불신 이런 모든 것들의 어려운 과정을 다 겪은 후에 믿음을 회복했던 엽의 축복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요약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 의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의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교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제 오늘의 말씀 결론과 정리를 잠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고 배우라는 얘기죠 두 번째 교훈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교훈은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어라 믿고 승리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네 너 근심 걱정 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천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였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 근심 걱정 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담에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많은 수고와 염려 가운데에 사슬에 얽매어 살던 우리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듣고 모든 염려 죽게 내어놓고 다시 한 번 관심 걱정 없이 주님께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귀한 권석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